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춘천 춘천 가는 급행 열차로 퇴교원, 사룽, 평뇨평, 마성, 가평, 춘천역에만 정차합니다. This is express train bound for chunshin. Chunshin. Thank you. 이 시각은 춘천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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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천역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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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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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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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 Settings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우리 열차는 춘천 가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하려는 가평역입니다. 우리 열차는 춘천에서 춘천에서 춘천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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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